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NIB 초대석입니다. 어느 한 지역이 발전하고 가치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지역사랑이 필요한데요. 인천에는 인천가치의 재창조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5대 회장으로 취임한 유필호 회장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 축하드리고요.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소감을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월 3일 날 제가 5대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 책임감 또 인천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이 가치재의 창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져 있네요. 그동안 제가 이제 한 40년 이상 공직과 정치 일선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 이번만큼 뭔가 사명감을 느끼고 또 어깨가 무거워지는 이런 직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천사랑과 인천가치의 재창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절실히 그동안에 느껴왔고요. 또 인천사랑운동을 전개해서 인천가치의 재창조를 하고 시민이 결집하고 또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천이 앞으로 극복하고 또 개선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편 유필우노 회장이 됐는데 인천사랑과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그 동안 얼마나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또 인천가치의 재창조 관련해서 네가 얼마만큼 걱정했는지 하는 자성도 겸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우리가 여러 시민단체들을 위에 또 시민단체라고도 하는데 어떤 기관이고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인천사랑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2003년도에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발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에는 여러 가지 인천의 주요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 주민자치, YMCA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주요 단체분들이 저희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2003년에 시작해서 제가 5대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1대2대, 3대, 4대 회장님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그 시점에 맞는 인천사랑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1대2대, 3대, 4대 회장님이 하셨던 것과 또 새로운 현재 환경 속에서 인천사랑운동과 인천시민이 자부심 감안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해오신 걸 보면은 인천사랑강좌, 인천사랑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또 여러 가지 인천사랑운동과 관련된 스티커의 제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포터스라든지 진행 프로그램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많은 서포터들을 모아서 함께 이걸 진행시키고 봉사를 했습니다. 또 도시축전 시에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대교가 2009년에 개통을 했는데 그 개통기념 겉기대, 또 도시축전에 여러 가지 참여해서 이런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인천이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2014년 아시안게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 고민할 때 200만 서명운동을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인천의 주요 단체와 시민단체와 합쳐서 서명운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고 10년이 이제 훌쩍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천은 정체성도 좀 부족하고 인천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민운동, 관이나 이런 데서 앞서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한데요.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전문가나 학자들 분석에 의하면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 기능이 많이 내려왔고 또 국회로 많이 내려갔고 그러면서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최근에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물적 투자, 지정학적 여러 가지 위치,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민들이, 거기 사시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걱정하며 같이 시민들이 협력해서 시가 또는 도시가 추구하는 목표에 협력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물적 요소보다도 오히려 인적 요소, 시민의 사랑과 또 시민이 그 도시에 갖는 자부심, 이것이 굉장히 도시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천시는 여러 가지 많은 그동안의 물적 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인적으로 우리 인천시민이 정체성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것이 된다면 아마도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시정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시민들이 작은 일이라도 정성들여서 하면서 서로 적을 나누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목표에 기여하는 것 굉장히 우리 인천 발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토박이는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 회장님도 인천 토박이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인천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깨도 무거우시고 그럴 텐데 과연 어떻게 좀 결집을 해나갈 건지 그런 보관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제가 우리 인천을 분석을 대충 이렇게 해보면 인구가 300만이 벌써 다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보다 인구가 많은 3대 도시가 되는데 인구 300만이 최근에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가 책정하고 있는 2025년까지의 기본 계획에 의하면 400만이 된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인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인천에 사실 뿐이지 인천의 여러 가지 역사적, 연역적 과정이라든지 인천의 지역적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덜 관심을 가질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 또 연역적 과정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 사시면서 실제로 그런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 정책성이 부족하구나 이런 자부심이 약하구나 하는 그런 자조적인 얘기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00만이 돼가는 시점에서 인천사랑운동과 인천 가치를 재창조해서 뭔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 자부심을 갖는 일은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첫째 과거에 해오셨던 여러 가지 터전과 해오셨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평가하고 검토해서 그걸 이어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 300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기 사시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천에 살고 계시는지 또 인천시민들은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지 흔한 심층적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 15년 전에 해반문화사랑회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그런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가 인천사랑운동을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천시민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기 살고 계시는지 정주의식과 인천시민의 가치관을 좀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토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마침 인천하고 비슷한 여건에 있는 요코아마시가 일본에 그 전부터 요코아마 시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걸 토대로 시정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도 아주 홍을 많이 받고 요코아마시가 매우 훌륭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저희가 인천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인하대학 교수님들이라든지 인천발전연구원분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요코아마를 방문하고 무엇을 인천에 분석하고 인천시민의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분석할 것인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내에 인천의 전문가, 학자, 또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기획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자료를 토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것은 사랑운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주장을 하고 막연하게 비전을 지어서리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석구석 인천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걸 저희들이 잘 이렇게 조사해서 그분들은 일종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인천사람운동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연기하고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격려해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천사람운동이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시민운동과 함께 인천시도 같이 서로 선을 같이 가면서 협력을 하고 같이 도와야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조사한 거라든지 또 밑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정서와 해야 될 일들을 인천시에 여러 가지 연결하는 연계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틀 속에서 겸손하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방향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좀 더 시간이 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인천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또 어떤 의식 개선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변의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뭐 시간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취임 후에 제인 향후회라든가 각종 단체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로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토백이신도 많지만 각지에서 모이는 그런 특성 때문에 향후회, 도미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미네 회장님, 향후회 회장님 15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한 그 마음이 인천이라고 하는 시정, 인천이라고 하는 발전 목표에도 부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담회를 하고 회장이 된 다음에 인천 시민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 뵈니까 모두 다 인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인천에 좀 더 인천사랑운동과 인천의 자부심을 갖는 인공과 필요다 하는 그런 갈구하는 마음들이 전부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디 출신이든 간에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이 좀 더 이렇게 힘을 합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갈증 비슷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고 저는 이것을 잘 연계하고 그분들이 인천사랑에 또 인천자부심을 갖는 뭔가 촉진을 이렇게 해올리면 그것은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자기 고향도 사랑하고 인천도 사랑하는 이것이 병행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과 그런 뜻을 읽었습니다. 네. 아주 고무적인 분위기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인천사랑의 진로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토론회는 어떤 의미에서 진행을 하신 겁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인천사랑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10년 이상을 이렇게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때그때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광역시가 3대 시장이 됐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동안에 인천에 여러 가지 물적 투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3군데, 경인운아, 또 신항, 북항, 남항을 비롯해서 인천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공투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 결과, 이것은 타시도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 이런 것이 인천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지정학적 비교의와 물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인천에 무언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그 성과물이 작구나.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을 인적 요인과 또 우리 인천시민의 결합, 사랑, 이게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런 시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우리가 새롭게 좀 정립을 하고 어떤 부분의 새로운 대책을 조금이라도 강구할 것인지 하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역적 과정에서 나온 문제와 지금 상황과 맞물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동문 네트워크 구축 사업 또 한 가지는 인천인물 발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참 인천인물 발굴은 꼭 필요하고 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출범을 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게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선정을 하고 여기저기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심층 분석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문들에 인천을 나온 분들이 인천 사랑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학교를 사랑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과 그분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서로 엮어서 그것이 인천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뭔가 하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문들 간의 연합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학교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동문네트워크를 저희가 정치하게 이렇게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더 나누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인천을 현재 사시는 분도 그렇고 인천을 거쳐간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인천에 와서 여기 무슨 기관장을 오시다가 가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천에 좋은 감정과 좋은 애정을 가져야 그래야 그것이 또 뭔가 들어와서 힘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공직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인천에 기여한 분들 그분들이 인천에 사시지 않더라도 여기에 연고를 가지고 바깥에 계신 분들 또 바깥에 사시다가 잠시 연고를 가진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아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엮어지면 인천 경쟁력과 인천 사랑의 힘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뭔가 리스트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을 금년 말까지 마칠려고 합니다. 특히 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특별히 조금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인천 시민이라든지 또는 인천 어월러이라든지 인천에서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또 통상적으로 잘 이렇게 중요하게 지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각별한 관심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그분들을 돌아가신 분은 기념 사업도 하고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인천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기본 자료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는 진로 모색을 위해서 그 데이터 작업을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잊혀져가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발굴하시고 네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런다는 말씀이죠. 아 예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장님께서는 정치활동도 하셨고요. 또 유정복 시장하고는 당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면 이게 시장하고 인천사랑운동 시민협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잘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일각의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이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정복 인천시장께서 금년도 시장 목표 세 개를 제시를 하셨는데 하나가 인천의 빚 많은 거 줄이겠다는 것 또 그 동안에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현안 과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인천가치의 재창조였습니다. 인천가치의 재창조로 하고 가는 것은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여러 가지 힘들 또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인천에 잊었던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힘으로 합쳐서 같이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 뜻은 정치와 무슨 이념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사랑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취임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것은 아는다. 그리고 어떤 이념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는다. 다만 당이 있다면 새로운 당이 있는데 그것은 인천당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려고 하는 것은 저한테 지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제가 부족한 힘이지만 인천에 있는 선배 후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인천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좀 깨울 것인가. 또 인천의 여러 가지 가치를 재발전해서 그것이 인천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당이 뭐 달랐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천 사람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회장님 그러면 인천에서 뭐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천 사람은 아닐 텐데 인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그런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짓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천적인 일을 이제 해왔기 때문에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천에서 태어났느냐 인천에서 학교를 나오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인천 일에 대해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해결하고자 걱정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진정한 인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뭐 어디에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일과 인천에 살면서 인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면서 머리가 아니고 가슴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해결하는 데 동참하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인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람이 행복한 인천. 말만 들어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요. 인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